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이돌 그룹 가운데 조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이돌 그룹 베리굿 소속 조현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북한에 총격이 있었던 날, 북한의 총격이 우리 GP 초소에 있었던 날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군요. 그런 글을 올리니까 일제히 좌파들이 이 가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글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 조현이 자신은 단지 그 뉴스, 우리 안보가 위협받아서 북한군이 총을 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캡처해서 글을 올리는데 각종 사이트에서 일베다 또는 조현은 과거에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이 가수를 공격하는, 집중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지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가수가 올린 글을 제가 사진과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올린 글인데 이걸 보면 이 가수가 올린 글, 기사가 있죠. 이게 이제 북한군이 총을 쐈다 하는 기사와 함께 이 가수의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예뻐정하게 생긴 가수인데 이런 연예인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단순한 팩트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베다 또는 과거에 일본을 비반하는 글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왜 이런 걸 올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글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파나 또는 보수 진영에 대변되는 글이라고 하면 이런 가수들이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올렸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가수가 받았던 공격 그 이상으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좌파 가수, 좌파 연예인들만 있나 싶을 정도로 좌파들이 각종 좌파 영화에 출연을 하고 이미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이런 좌편향된 콘텐츠가 많이 생성되고 거기에 배우가 출연하거나 하는 건 적극히 자연스럽지만 이를테면 우파 또는 보수 진영의 프로그램 콘텐츠에 출연하는 경우에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아예 이런 배우를 부하기, 섭외하기가 힘들다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특정 진영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문화예술분야의 출연이나 또는 그 내용들을 단순하게 기사를 전달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집단적인 공격이 있는 이런 사회의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런 경향성은 매우 많이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른바 문화행사 하는데 촛불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거기에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안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태극기들 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 가수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섭외가 어렵고 나오래도 오지 않을 뿐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나 이런 친북 또는 반미, 반보수, 반우파적인 정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그 반대편의 진영에 대해서는 공격을 받아야 하고 아주 개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반보수, 반우파적인 성량을 끼는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 일배지, 꼴통이지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보수 가치가 정착이 될까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문화예술 컨텐츠들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게 상용도 되고 또 공용도 되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이런 보수 가치에 대해서 안티 성량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바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정교주의 역량을 받았던 무리들이고 또 이 자파무리들이 서서히 문화예술계부터 먼저 장악을 했던 그렇게 해서 안토니오 그람 씨의 진지론에 따라서 각 문화예술, 언론, 사법 이런 곳에 뚜아리를 털어서 자기 진영을 확장시켰던 그게 이제 서서히 우리 사회 전체의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은 얼마 전에 5월 1일 날 노동절 행사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노동자다.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됐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왜곡 조작되고 편향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태영호 당선자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많이 살아있더라도 그냥 제대로 그럴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지성호 당선자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묻 언론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배치도 닿기 전부터 먼저 국회의원 행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태영호 당선인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이런 것도 밝히면 안 되는 사회. 그 설렘 그 팩트가 틀리던 지더라도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억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은 탈북자로서 많은 소스, 정보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설령 잘못했던 손치더라도 그건 김정은이가 2주 동안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나 김정은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김정은이가 사망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는 이 세대 그래서 하지 못해, 마지 못해 한국 사이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태영호 당선인이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되는 이런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정 진영과 특정 계층 또 특정 직업인들에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좌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마치 과거의 홍의병과 같은 중국 문화혁명 시절 때의 홍의병과 같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사회에 전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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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